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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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advancement. . . 안녕하세요. 누구세요? 이게 뭡니까? 열어보세요. 전 사위대실 저 남자와 4년 동안 만났던 여자입니다. 최근까지도 만났죠. 며칠 전에도요. 따님하고 양다리 했더군요. 저도 따님처럼 아이도 낳을 뻔했죠. 설마 순진하고 이쁘신 따님을 저랑 사귀고 쌤 양아치하고 결혼시킬 건 아니시죠? 이게 뭐야?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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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떻게 하니? 지금이야. 이 땀빵한 자식아! 이 자식아! 사귀잖아, 이거! 잘했어, 종각! 먼저 가서 쳐 뺏겨! 야, 종각! 꼭 이렇게 더티하게 깽판 쳐야겠냐? 먼저 깽판 친 건 너지. 너란 여자 진짜! 빨가벗고 뛰어도 넌 네 친구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. 꼬붕 시다바리 주제에 얻다 대고. 그 말은 내 37년 인생을 송두리체 부정당하고 단 1초도 서 있을 수 없게 내 마지막 자존심 한 올까지도 갈갈이 찢어발긴 말이었어. 그 말에 대한 보답이야. 좀 싱겁지만. 조은강 진짜 뒤끝 장렬이다. 네 친구는 씀씀이가 받아갔던데. 그래서 이름도 받아겠지만. 봐라. 네 친구는 커플링도 선물하는데 넌 뭔가? 조은강 좋아해. 넌 나쁜 거, 또락물, 썩은 똥물이야. 맘대로 짓거려. 신부 대기실이나 가보시지. 몽땅 다 DM 보냈거든. 우리 동영상까지. 이런 개 나쁘이! 야 권태니! 야! 아이! 아! 아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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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